또또 모르겠어 내가 맞는지 솔직히 나는 관심이 없어라고 했던 것들은 가겄지 시양무딘 널 찾고 있는 거지 습관처럼 내 손을 기억해 너의 전화 밤새 전화하자 날 고민하다고 일어나지 못한 날 좀 일어나다고 전화했지 너랑 맞지 못해 통화하자 내가 live it up live it up 벌써 time to pick it up pick it up 우리 빼고 일어나는 시간이야 다시 한 번 뭐가 이렇게 어려운 걸 하고 있던데 멋있다 차원우 무욕빛 갈 차원우 다시 한다네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없어요 잠깐만 걸렸는데 부끄러워 아 아 아 아 아 이제 역시 안돼 안돼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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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영원할 것 같은 그 순간처럼 잠시 위에서 찍은 거 있었거든요 아 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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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와우 어디 마세요? 어디 마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빈 산하입니다 와우 네 반갑습니다 문빈앤 산하 윤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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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ale 강우 스 behö 하고 하나 하나 둘 세 우와 와브 아 넉 까jay 무슨 수 최 소 민 소 1, 2, 3 아 왜 봐 와, 왜 봐 와, 왜 봐 1, 2, 3 1, 2, 3 1, 2, 3 아! 아! 따라 이렇게 예쁜 건지 어떤 시간을 잘 마시는 고양이 같은 눈빛 대만 다 묻혀갈 것 같지만 진짜 전 딱 들어보고 바람 오늘 드래스 코드를 보여준대요 오늘 저희는 드래스 코드가 삐치예요 삐! 삐! 그래서 이 무대를 환하게, 빛나게 하겠다. 서로 부대, 할게. 변화, 변화. 지금은? 변화, 변화. 변화, 변화. 지금 보여줘. 변화 줘. 진짜 잘 나왔다. 안녕하세요, 차은혜입니다. 어, 뭐야? 뭐야? 저희가 되게 부끄러워요. 그거 얘기해줘야 돼.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여심수호 차은혜입니다. 다시, 잘 안 눌렀을 수도 있어. 아니야. 카메라, 카메라. 빨리, 빨리, 빨리. 안녕하세요, 여심수호 차은혜입니다. 자, 저희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요. 바로 내일! 바로 우리의 리얼리티가 발영됩니다!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야, 잠시만.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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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땡. 어... 죄송합니다. 재미幹의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재정비를 한 다음에 아이고 깜짝이야. 아 진짜요. 페드에서 지금 몰래 보는 중인거에요 몰뿐이란거에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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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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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나쁜거 아니야? 오빠들 점심 다 먹었네요 아까 먹었다 했잖아요 아 너무 진짜 너무 싫어 먹었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라키 힘내라 라키 힘내라 라키 힘내라 라키 힘내라 라키 짜요 라키 짜요 피곤하쇼? 아니요 절대 피곤하지 않아요 새벽부터 일하는데 오빠도 버려보았어요 오우 오빠요? 피곤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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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피곤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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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빈이 형이 이거라 그랬어요? 넌 가벼쇼? 다했어 아유 그래도 10년 됐는데 예 요즘에 꿈을 안 꾸는데 그냥 어떤 걸 꾸고 싶다 아 저는 꿈 속에서도 형들이랑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냥 꿈에서는 꾸는 거잖아 꿈에서 꾸다 그래 아유 삼겹살 몇 가지 둘이 이쁘다 그룹 승크로니돼서 19.12% 연구원 이럴수 82.09% 이 이럴수 90.16% 리아벌 엑셀런트 이것은 우리 보다 가볍잖아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면 5초 빨리 내려가 우리가 저거보다 더 빨리 내려간다는 뜻이야 신기하다 세리노 where do you like the best from Astro? dale 스리번에 아스트롬 진진 여러분 노래하면 애들이 다 묻히니까 제가 노래를 안하는 거예요 음?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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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진 미안해 어떻게 못 받으셨는데 하이시스 저는 홈 저는 회이스 일렉기태입니다 자 아냐아냐 저 팬입니다 자 앞으로 할게요 앞팬 앞팬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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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100몇 넘었어요 고개맙입니다 고개 고개 신한률 글로벌 아티스트 상 아스트로 축하합니다 아스트로는 본상까지 수상하며 글로벌 인기를 입증하였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아스트로 축하합니다 자 소감을 들어볼게요 네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너비 여사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오랜만에 소리바다 어워즈에 와서 이렇게 신한류 글로벌 아티스트탕 이렇게 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우리 아로아가 주신 상인만큼 항상 감사히 여기고 항상 겸손 아스트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곁에서 도움 주시는 우리 박해선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판타지 19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부모님께도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팬분들과 그리고 세계에 계신 아로아 여러분들 행복하시길 저 아스트로가 기도합니다 아직을 기꺼이 수락해 주신 아스트로의 차은우 7세 표지 내시는 거 아니죠? 자 우린 문진 아스트로의 차은우 엔제이 아스트로의 차은우 낚시 아스트로의 차은우 윤사랑 아스트로의 차은우 여섯 멤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분 빠졌어 우리 꼬리 진진 아스트로의 차은우 아스트로의 차은우 아스트로의 차은우 이거 왜 이래? 우리 형이 피었대 아스트로의 차은우 아스트로의 차은우 안녕하세요 막내 진진입니다 오늘의 막내 안녕하세요 막내 진진입니다 오늘의 막내 오 그쵸? 그쵸? 되게 진했죠 알았는데 전혀 안 딱 그 깊은 맛을 맵긴 있어요 맵긴 있는데 신경먹었어 아스트로의 차은우 아 되게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인데 진짜 빨리 아 되게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인데 진짜 빨리 아 제가 좀 빨라 아 진짜 맛있다 응 너무 높죠? 가성? 아 아 다른 분들 강렬ら 너무igs 네 네, 열심히 하세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빠 몰려 오늘 시험 포기했어요? 안 돼요! 그건 제가 응략할 수 없습니다. 저는 V LIVE를 다시 켤 수 있지만 오늘 밤에도 켤 수 있지만 시험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을 포기하면 어떡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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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이 반복되는 롤러코스터 손을 뻗어도 딸 수 없는 엑싯 길을 잃어버린 듯한 듯 나아 아름다워 퍽 마녀판로 퍽 마녀판로 해시태그 셀모울러 능력 자랑 대장치 저는 키를 풍길 수가 있어요 아아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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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둘이 싸워 내 주먹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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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에서 라면 먹고갈래? 이리 가까이 와봐 너 오늘 왜이렇게 예뻐? 여름방학 국제는 나중에 하는 타입이었나요? 하아아 저는 방학숙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응 욕반 내 주먹받아라 춤 사랑 così 아 이완 나 누가 세종을 조용히 시킬거야? 아니에요. 자연의 소리. 부금이죠 부금. 전 이런 소리 되게 좋아해요. 야! 조용히 좀 해라! 제가 뭐 유튜브 조회수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막 쳐보다가 뭐가 제일 많이 조회가 됐는데 저도 이제 저를 찾아보기 때문에 이렇게 쳐가지고 조회수가 제일 높은 거 이렇게 봤어요. 몇 분 들어오셨는데 지금 500분 들어오셨는데 1,000분 들어오셨는데 일단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여기를 왜 앉는게 일단 설명을 해드리고 먹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투리 얘기할 때 아 그래요? 아 동생 네 옆에 형이 기다리고 있어서 몇 번 해보니까 여기 계신 우리 로아 팬분들 문민 산하가 유닛으로 9월 14일날 나왔습니다. 시국 시국인지라 저희가 해외도 못 나가고 여러분들 직접 보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큰데 모든 게 괜찮아지고 도와줄 때 우리가 직접 여러분들을 찾아갈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히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딸 씬요 맛있어요? 네 딸 씬도 같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그 내로도 자 지금까지 원하미언사 인사할까요? 어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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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타이어는 어디 건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에스유비 전용 타이어는 렉센 로디언 gtx 어떤 에스유비에서 이러는 거 점검해주는 리다 모습이 잊혀지질 않네요 뭐야 이게? 징진 어딨어 진진?! 진진 옷만 이렇게 파고 있다가 랩을 열었어야지 뭐 하는 거야 오오오오 오오오 너들끼리 좀 알아서 해 봐 알았어? 네 내가 틀렸어 내가 형 틀린 줄 알았다 내가 아까 산호랑 내기했는데 형 틀린다 해서 내가 밥 얘기 이겼어 고마워 우리 방에 화장실이 있고 샤워하고 나서 약간 악마 같은데 물기가 좀 남아있으면 형 침대 또 어쩐지 에어컨이 형 거기 완전 그거라 빨리 말라 아 그건 괜찮아요 제발 젖은 수건을 내 침대 위에 올려봐 난 그 다 아니야 니가 아니었어 맨날 내가 이제 아 누워야겠다 수건 딱 치우는데 다 젖어가지고 내가 누울 때마다 젖을 끝없이 반복되는 롤러코스터 손을 뻗어도 딸 수 없는 엑싯 길을 잃어버린 듯한데 널 찾아줘 깨지 않는 꿈의 초각 속에 널 맞춰줘 흩어지면 뻗지고 흐릿지고 흐릿지고 널 찾아야 하는 게 널 찾아야 하는 게 아멘